두라구 일단은 봐봐 지금 이거 민병대부터 가는거야 그 다음에 이 티아멧의 재료인요 침낫 가구요 잘 보세요 이제 순간이동하고 민병대가 둘 다 떴거든요 이거는 민병대 써서 그냥 한 명 죽여버릴 수 있어 잘 봐 민병대 써서 그냥 죽여버리면 돼 잠시만요 죽일게요 절 봐도요 막을 수 없어요 왜냐구요? 저 민병대거든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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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면 좀 차질이 있는데? 아니? 아니? 아 뭐야 야! 야아아하하하 야하하하 아아아아 처음에 민병대만 하고 궁을 늦게 썼어야 되는데 아 세상에 시작하겠어 좋아 다시 밀어주자 좋아 그래도 야 dice 여기서 밀어붙였어 아주 라이스한 플레이였지 좋아 도망가 자 어? 야 여기 애들 다 있는데? 한 명만 더 있나? 미들 좀 밀어볼까? 후후후후후후후 레벨 보숈 아아아악 삐껴 임마! 어? 이 녀석 이거 칼슘 좀 더 먹고와 미네랄이 부족하구만 편의점 가시면 미네랄 워터가 1800원 미네랄 워터 드세요 저 친구들 저거 어? 레벨이 아주 낮아 1번이요? 랜턴이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템이에요 조심해 스피스가 여깄다 다시 바텀 백두어를 좀 해야겠구만 다시 바텀 백두어 바도어 아아 계속 이거 운영적인 이득을 대치만 대치만 일로 한명 오면 자르고 텔로 합류할 때 한타 어 난 행님이라고 하는데? 나 나 여자야 젠저 ㅇㅔ아 ㅇㅇ아 어ㅏㅇ아 안돼에에에에 야 임마 연지아아아 연지야 너 임마 부산에 동방산에 있는 연지암이 바로 너니? 암걸리겠다 인마 연지야 저기에는 잔여임마! 하아아아!!!! 하아아아Г! 아아 궁 괜히 썼네 아아 궁을 여기덧씨면되는데 큰일인데? 집에 가야 겠는데 이거? 집에 가야 겠어 빨리 빨리 내가 왔다! 내가 왔어! 가자! 억제기는 밀면 안돼! 오케이! 다 죽여버려! 난 3초 뒤에 잡을 수 있어 휴가 그때 뜯기 때문이야 아우! 아아 아까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저 시비리가 이득을 봐 어떻게 된거야 아오!하! 어!어! ec! их 엄청 세에에에 연지야!!! 변 연지おい!!! 아니 내 Simpson 안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내가 아 우리가 잘 들어봐 내가 백도어 운영하면 거리를 아예 전멸 이니시 할 거리도 벌려야 돼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운영이 돼 알겠어? 어? 알겠어? 아 부천 최고 미녀님께서 백분선 백개로 오빠 그만 고통받으시고 서란나세요 아니야 친구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부천 최고 미녀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간다 오케이 가자 갑니다 그래 너희들이라도 파워하게 싸워 복음 틀어줄게 가 가 가 가 가 가 인마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고 고 고 고 고 고 과거 dette 고거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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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러다 이거 지는거 아냐? 어? 그럼 안되는데? 그거 잡다가 다 죽는거 아냐? 바룸먹.. 어우야 바룸먹으러 왔다 다 죽일 수 있어. 아이 니달리! 글로 들어가면 안되지! 아이 도망가. 아이 못잡아 못잡아 이거 잡고 너희들 다 죽는다 이거 잡고 너희들 다 죽는다 근데 여기서 내가 등장한다면 여기서 내가 등장한다면 오케이 지금 큐 지금 히드랍 오케이 지금 큐 어? 펜타킬? 축하합니다 쌀 보리밥 우리의 일용한 양식 쌀 보리밥이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 우리를 죽였습니다. 나이스! 쌀 보리밥에 반란이 아닐 수 없군요. 반란 성공을 축하합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펜덴을 가야겠구만 아 이거 이기고 싶다 하아.. 하아.. 어 실시기가 실시기가 너무 저거야 내가 근데 일대는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아마 시비.. 세상에 뭐야? 아이템이.. 못 보던 사이에 많이 컸네? 어? 시비르님 못 보던 사이에 많이 크셨네? 좋아! 다시 한번 백돌 시작해보자 자 백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좋아 좋아 자 야 이거 근데 바롬도 일대일 가능한거 아니에요? 됐지만 됐지만 백돌 해볼게 백돌 해볼게 아.. 11회가 왔으면 좋겠다 11회가 잘라버리고 내가 여기서 짤.. 짤리던 짤르던 어쨌든 간에 일대일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남자의 자존심 자긍심 같은 약간 그런 뭔가 전투본능 아.. 막 어..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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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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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하하하하하 너 먹으세요? 하하 안녕! 아.. 하하하하 아.. 저 친구 아.. 많이 사나운 편이네 아.. 아.. 돌아가야지 앞에 사나운 개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좋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나는 백돌의 장인 마스터이 이런 게임을 역전해본 적이 2400번 그 모드를 백돌으로 역전을 했지 백돌은 나의 희망 나의 삶 이 게임은 키를 따는 게임이 아니야 건물을 미는 게임이고 나는 그 건물을 미는 사람 중에 가장 가장 건물을 빨리 빌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오케이 하지만 방해꾼이 있을 땐 난 밀지 않아 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오케이 여기서 블라디미네가 합류하겠지 죽여버리면 되겠구만 머리대에에에에 도망가야겠군 궁극기가 빠진다는 더 이상 백돌을 할 기력이 없다 도망가야겠군 집에 가야겠군 좋은 여행이었어 유령 무의하나 사이겠군 이 친구가 설마 나를 공격하진 않겠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진 않겠지 어 건드리업군 하지만 나를 미그 막을 수 없지 좋았다 간다 음 음 다 개피군 오케이 하지만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뭐야? 벌써 불피야? 뭐야? 주머니 속에 허준이 있나? 저거 왜 피가 빨리빨리 차냐? 이번에 안 밀면 끝나겠구만 이번에 밀어 내가 펜타킬 해야겠구만 펜타킬을 내가 애니의 스턴에 빠져야 들어갈 수 있겠구만 오케이 11위가 지금 개피구만 하지만 애니의 애니의 스턴이 안 빠졌구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구만 여기에 이거 와딩 확인을 해야겠구만 지금이다 고! 오! 큐! 아이씨 야이씨 야이씨 도망가 아이씨 도망가 아이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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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요 봐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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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마다 머리 자르려면 13초 정도 되는 공속이라면 얘는 그냥 한방만 때리면 모가지가 날아갔네 세상에 어? 도망가! 도망가! 아이씨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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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네네톤 네네톤 잘 버틴다 네네톤 오! 살았어 살았어 딜 딜 딜 딜 딜 거기서 너 마을에서 딜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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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딜 해야돼 끝나 끝나 어제 끝나 딜해 딜 딜 딜 잘했다 수고했어 수고했다 충분히 멋졌다 친구들아 수고했어 충분히 멋졌어 내가 아마 딜을 많이 못했을거야 백도어를 해가지고 솟자승님 감사합니다 많이 쓸만해 네 많이 좋네요 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일밤하다 하하하하 아 아 이런 머저리들 우리 다 합쳐야 11일을 갖겠네 방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합치면 11일이 나오겠는데 아 이 자식들이고 아 연지 수고했다 자 니달리 끝까지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너의 멘탈을 지킨 너 팀워크 김토링! 김토링 이 자식 욕을 많이 했지 흠 흠 흠 흠 제가요 처음에 3킬이나 졌거든요 근데도 11일을 왕기 왕기시켜서 저희 편이 졌습니다 이 사람을 신고합니다 레넥돈 렉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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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아 아 12일을 잘했지 명조 좋았다